미국 주식통에서 우리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시장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 조금 큰 폭의 하박 압력을 받았던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은 다시금 반등을 해줬고요. 특히나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에 조금 예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양책의 통과가 조금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주들도 오늘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과 함께 치료제, 백신 관련 주들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면 오늘 5% 정도로 큰 폭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엔이 디지털 사업 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3% 올랐고요. 아마존도 2%, 마이크로소프트도 2%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줬거든요. 일단 대형 투자자들 역시 앞으로 증시에 있어서 조금 상승에 베팅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말해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게 좋게 할까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자금이 많이 올라왔긴 했어. 하지만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자금들이 지금 현재 시장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조정은 거의 나올 게 없다.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려오더라도 크게 내려올 게 없어라는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7시 반 정도, 우리나라 시간 7시 반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한다. 3일, 4일 만에 나는 불사줘야 하면서 다시 퇴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 쇼였나, 이슈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2주, 우리 안 걸린 사람도 2주 이렇게 걸리는데 본인은 3일 만에 나는 불사줘, 범범범범 불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이 나옴으로써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증시는 좀 활력이 되찾아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장주들이죠. 바로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야 우리 다시 한번 가자 를 외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시장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긍정적이었죠. 근데 오늘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 바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실제 이런 자산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채권시장 이런 주식시장 위험자산 쪽에 계속해서 돈이 몰려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기간에 이렇게 또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시장에서는 조금 의료의 목소리도 강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건재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형 기술주들 크게 올랐다는 점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시장 자체가 대형 기술주들이 하루 반등을 하면 다음 날에는 조금 계속해서 차익면물이 출해된다는 점 역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오늘 치료제 백신 관련 주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에 쓰였던 리제네노는 7% 올랐고요. 또 이 덱사메타손 역시 치료에 사용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오늘 치료제 백신 관련 주들이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였냐면 이건 중증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있었다는데 3일 만에 퇴원. 너무 대가꼬 막 디스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좋아하고 감세 정책을 저는 환영합니다. 바이든 후보도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절대 한 사람을 누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모습에서 어떤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 제약 바이오 업종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뭐예요? 바로 긍정적인 바로 미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앞으로의 이런 미래성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고요. 그 미래성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 잔치가 있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환갑 잔치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거기까지 사니까.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기술이 늘어날수록 점점점점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건 계속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회사들이죠. 실제 숫자도 나오고 있는 회사들.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들은 뭐 사실 이거 계속해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 드렸던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숫자도 기반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편하게 이런 제약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주식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젠논의 리젠코브2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덱사메타소는 8월에 국내에서도 그 효능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로 치료제,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들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선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바이든 관련주로 꼽히는 철강이나 태양광 관련주들 역시 강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소식인데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꼽혔던 종목인데 가입자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우리 앵커님도 넷플릭스 당연하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이제 당연하지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IPTV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넷플릭스를 구성하는 주체는 뭡니까? 결국은 콘텐츠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 대표적인 콘텐츠 업체를 꽂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제작 능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방구석 일렬로 우리가 콘서트도 보고 이번에 우리가 추석 시즌에 가장 시청률이 거의 높았던 게 바로 이 아저씨였죠. 이런 거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나훈아 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비슷했으면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모습 뭐예요? 바로 이 제 콘텐츠들이 뜻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콘텐츠 회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건 물론 좋지만 아직은 아직은 계속해서 이 언택트 업체들의 이런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숫자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는 4분기까지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와 함께 콘텐츠 업계 역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콜홍글로벌 들고 오셨어요. 네, 콜홍글로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콜홍글로벌 원래는 뭐냐면요. 그냥 건설업계입니다. 건설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MW의 이런 판매사도 됩니다. 뭐, 이거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번호만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저렴하다, 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코로나19 들으면서 음악병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콜홍글로벌의 이런 자회사 쪽에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풍력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의 이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바이든 쪽에서 밀고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청정에 대한 이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 바로 본업도 좋은데 성장성까지 가지고 가는 이 회사가 바로 이 콜홍글로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과 모듈럴 건축물 등에 주목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됐다. 오늘 전 관심주 콜홍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